찾기 참조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 결제 방법과 그 다음 할부기간을 이용해서 표 2에 할부기간별 수수료를 참조해서 우리는 F3부터 F13 영역에다가 지불 수수료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1에 결제 방법과 그 다음 할부기간 이 데이터를 표 2의 영역을 참조해서 수수료율을 찾아다가 우리는 F10에다가 지불 수수료를 계산하실 건데요. 지불 수수료는 매출액 곱하기 아래쪽 표 2에서 찾아오신 값을 곱해가지고 결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어진 함수는요. hlookup과 그 다음 매치함수가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hlookup은 할부기간의 데이터를 첫 행에 가서 3개월, 6개월, 12개월 해당한 데이터의 할부기간을 찾아서 첫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아래쪽에 세번째나 네번째 행에 가서 한국 카드 또는 한국 카드가 아닌 나머지 카드에 대해서는 기타 카드를 참조해서 수수료율을 찾아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가요. 참조하는 표가 결제 방법인 한국 카드, 나라 카드, 대한 카드 3개가 다 존재한다고 하면 매치함수를 통해서 쉽게 영역을 참조해서 값을 찾아올 수 있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한국 카드는 첫번째 데이터를 참조할 거고 나머지 대한 카드와 나라 카드는 아래쪽에 기타 카드를 참조할 겁니다. 그렇다면 잠시 결제 방법을 입력을 좀 해볼게요. 현재 결제 방법은 한국 카드, 그 다음에 대한 카드, 그 다음에 나라 카드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카드는 우리는 한국 카드에서 데이터를 참조할 건데 대한 카드와 나라 카드는 기타 카드에서 데이터를 참조할 겁니다. 그러면 매치함수를 통해서 일단 참조하는 데이터의 행의 위치값을 좀 구하도록 할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매치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결제 방법을 신표 아래쪽 영역에 가서 표 2에서 데이터를 참조하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한국 카드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만 나라 카드와 대한 카드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국 카드와 기타 카드, 히읗이 먼저 와 있으니까 아 내림차순이구나 라고 할 때는 보다 큼을 참조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나라 카드가 첫 번째 한국 카드를 참조하게 되어 있네요. 이 영역 두 개의 영역 중에 숫자 1이라고 구해집니다. 나라 카드는 두 번째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작성하신 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지 않나요? 물론 1을 해도 결과는 다를 거예요. 1이라고 했더니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요 라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수식을 작성하지 않고요. 현재 한국 카드는 첫 번째 1이라고 나올 거고요. 대안 카드와 나라 카드는 숫자 2라는 값이 반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우리는 한국 카드는 첫 번째 그 다음 큰 따옴표 닫고 두 번째 대안 카드와 나라 카드는 기타 카드를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기타 카드를 두 번째 입력하시고 집합기호를 닫습니다. 한국 카드와 기타 카드는 히읗이 먼저기 때문에 내림차순입니다. 그냥 매치 함수만 사용할 때는 보다 작음을 참조합니다 할 땐 오름차순 보다 큼을 참조합니다 라고 하면 내림차순입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이제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나라 카드는 1이라고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한국 카드는 다 1이라고 구해지네요. 그렇다면 또 마찬가지로 지금 구하신 값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냥 기타 카드로 넣으시면 안 되고 여기에 기타 카드 대신에 우리는 대한 카드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2라는 값이 구해져요. 아까 한국 카드, 대한 카드, 나라 카드라고 있잖아요. 한국 카드, 대한 카드, 나라 카드. 한국 카드는 숫자 1이 나오면 되고요. 대한 카드는 숫자 2가 나오면 돼요. 기타 카드를 참조할 거라서 나라 카드도 숫자 2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한 카드라고 하면 디귿이 리음보다는 더 위에 있어요. 그쵸?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내림차순하게 되면 디귿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나라 카드는 보다 큼을 참조하기 때문에 대한 카드를 참조해서 값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2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 한국 카드는 아까 나열한 값의 첫 번째를 참조할 거고요. 그 다음 나라 카드는 한국 카드가 아니니까 대한 카드보다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보다 큼을 참조해서 대한 카드를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숫자 2가 구해진 겁니다. 이제는 이 숫자 1과 2는 현재 한국 카드가 숫자 1, 기타 카드가 숫자 2입니다. 저희는 할부 기간을 가서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한국 카드는 세 번째 행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하셨던 데이터 D에다가 더하기 2를 하셔야만 나라 카드는 기타 카드에서 참조할 거고 한국 카드는 세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참조할 행의 번호를 구하셨습니다. 이제 행의 번호를 구하셨으니까 hlookup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수수료율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 할부 기간을 클릭할 건데 바로 왼쪽의 걸 클릭할 수가 없다. 그러면 위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방향키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직접 2, 3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참조할 영역은 표 2에 가서 데이터를 참조할 건데요. 이 영역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야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그 다음 심표 아까 몇 번째 행은 매체함수를 통해서 어렵게 구해놓으셨잖아요.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일단 수수료율이 구해졌는데 이 값이 다 0이 나오는 이유는 현재 회계 형식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 값 뒤에다가 물론 확인하고 싶을 때는 100분율 누르시면 해당된 나라 카드의 6개월 할부는 4%입니다. 라고 잘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회계 형식으로 바꿀게요. 아니면 실행 취소하셔도 되고 그 다음 구하셨던 값 뒤에다가 곱하기 저희는 매출액을 곱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매출액을 클릭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아래까지 복수식을 복사했을 때 매출액에다가 할부 기간과 결제 방법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한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미리 서식이 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문제마다 선택하시면 현재는 일반 서식이고 서식이 좀 아까처럼 회계 서식인데 셀 서식에 가서 만약에 100분율로 바꾸실 거면 미리 적용된 서식을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서식을 100분율로 바꾸신 다음에 맞게 값을 찾아왔나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원래 문제 제시된 서식으로 바꿔주시고 수식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찾기 참조 예제를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표 5에서 지역과 전역 면적을 이용해서 표 3에 청약 가능액의 표에 가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겁니다. 인덱스와 s 매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매치 함수를 사용해 보셨어요. 매치 함수는 찾을 값 그 다음 어디에 가서 또는 직접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값을 나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에 따라서 다음 인수가 달라지는데요. 일단 매치 함수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호 입력하고요. 지역의 데이터 서울 부산은 표 3에 가서 행의 위치를 지정할 건데 서울 부산이면 첫 번째 기타 광역시는 두 번째 기타 지역은 3이라는 숫자가 구해지면 됩니다. 엑스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엑스 매치 찾고자 하는 값은 지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표 3에 가서 표 3 영역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아까하고 좀 옵션이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를 찾을 때는 0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정확히 일치하거나 또는 다음으로 작은 항목을 참조하고자 할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오름차순이고요. 그 다음 다음으로 큰 항목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내림차순이에요. 아까 쓰셨던 매치하고요. 엑스 매치의 세 번째 인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실습하실 때 좀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정확하게 일치는 매치함수나 엑스 매치나 둘 다 0을 입력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서울 부산은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 있습니다. 기타 강역시는 두 번째입니다. 기타 지역은 세 번째입니다. 라고 행의 위치를 구할 수 있고요. 일단 지워볼게요. 다시 한번 엑스 매치를 이용해서 전역 면적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심표 열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표 3에 가서 B22부터 E22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F3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심표 현재 데이터는 50부터 136이라고 오름차순이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이 되었을 때는요. 정확하게 일치하거나 다음으로 작은 항목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마이너스 1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85는 86을 넘지 않아요. 보다 작음을 참조할 거라서 50을 참조합니다. 1이라는 값이 구해졌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108은 103보다는 크고 136보다는 작습니다. 보다 작음을 참조하기 때문에 103을 참조하니까 3이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매치와 엑스 매치 안에 세 번째 인수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이제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값을 찾아올 건데요. 표 3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현재 범위를 지정한 데이터는 실제 값을 가져올 영역이고요. 그 다음 신표 인덱스 A는 첫 번째 범위 두 번째는 행의 위치입니다. 행의 위치는 아까 하셨던 것처럼 X매치를 통해서 몇 번째 위치합니다. 라는 값을 구할 건데요. H3의 값이요. 표 3에 가서 서울, 부산부터 기타 지역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 정확하게 일치니까 0이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열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X매치 함수 입력하신 다음 전용 면적의 데이터를 가지고 신표 우리는 지역에 가서 표 3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오름차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작은 다음으로 작은 항목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마이너스 1을 입력하시고요. X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하고 나서 결과가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를 참조하여 표 6에 I25부터 표 6에 표 4를 참조하여 표 4 아 여기 세 번째 문제가 여기네요. 표 4를 참조하여 표 6에 I25부터 I29 영역에 타이틀명을 구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DVD 코드는 현재 표 4에 11부터 55라는 숫자 DVD 코드에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신 다음 그 값을 표 4 아래쪽 영역에 가서 참조할 거고요. 그 다음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위쪽에 행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물론 X매치란 X룩업이란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X룩업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V룩업과 H룩업과 룩업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V룩업은 첫 번째 열이고요. H룩업은 첫 번째 행입니다. 그럼 두 개는 해당되지 않아서 룩업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를 이용합니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우리는 DVD 코드에 가서 신표 2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라이트 함수는 텍스트 함수입니다. 추출된 숫자 11, 22, 33, 44 이 데이터는요. 현재 표 4에 갔을 때 형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곱하기 2를 하시면 되는데 2를 입력하지 않고 룩업 함수를 통해서 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룩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찾을 값은 조금 전에 구해놨고요. 그 다음 어디에서 찾을 거냐면 표 4에 가서 숫자 영역을 참조하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실제 가져올 결과는 바로 위쪽에 있는 횡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오류가 표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데이터 형식과 표 4에 작성된 데이터 형식이 달라서 정확하게 일치한 데이터가 없는데요. 라는 오류입니다. 이럴 때는 조금 전에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밸류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의 제시대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숫자 1을 입력하시면 구하신 값을 곱하기 1 하면 11 곱하기 1 하면 11 하고 동일하고요. 그 결과는 숫자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 11은 단지의 제양입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해당한 타이틀명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오른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Q3에다가 클릭하신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과 컴퓨터와 전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표 8에 가서 평가를 찾아올 건데요. 토익 점수는 0.3, 컴퓨터는 0.2, 그 다음에 전공은 0.5를 곱한 점수를 가지고 아래쪽 평가표에서 찾아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썸프로덕트 함수를 통해서요. 값을 곱한 결과에 더한 토익 곱하기 0.3 더하기 컴퓨터 곱하기 0.2 더하기 전공 곱하기 0.5 한 결과에 합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역 토익부터 전공 2를 선택하고 심표 두 번째 곱할 값들을 입력하는데요. 0.3, 0.3 심표 0.2 심표 0.5라고 입력하시고 집합기호를 닫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평가에 일단 점수가 구해집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요. 저희는 아래쪽에 표에 가셔서 평가를 찾아오고자 합니다. x룩업을 이용해서 값을 찾아오고자 하는데요. 등호 다음에 x룩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썸프로덕트 함수 맨 끝에 가셔서 심표 조금 전에 평가 점수는 표 8에 가서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 정하신 다음에 F4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 가져오실 데이터는 평가를 가져오겠습니다.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 심표 그 다음 만약에 발견하지 못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 범위 안에서 값을 찾아오실 거예요. 생략하시고 그 다음 0, 60, 70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x매치도요.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 보다 작음을 값을 참조할 거라서 마이너스 1 입력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1을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70 몇 점이었기 때문에 평가의 C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평균값을 가지고 평가에 가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수식을 확인해 보시면 썬프로덕트 함수를 통해서 각각의 점수를 곱한 값을 더한 점수를 가지고 우리는 표 8에 가서 평균값을 찾을 거고요. 그 다음 결과 값을 가져올 거고요. 참조하는 표가 오름차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1이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값을 찾아오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오른쪽으로 이동하셔서 T3셀을 클릭하시고요. 표 5에 회원 코드와 표 10을 이용해서 T3부터 T20 영역에 직업과 지역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직업을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 직업은 회원 코드 왼쪽에 두 글자와 표 10을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표가요.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룩업이란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다면 수직이든 수평이든 상관없이 값을 찾아올 수 있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X룩업이 없습니다. V룩업이니까 V룩업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셔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도록 하겠는데요. S3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등호 다음에 컷을 갖다 놓고요. V룩업이라고 입력합니다. V룩업 V룩업은 left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심표 아래쪽 표에 가서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두 번째 열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포이스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숫자 0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해당된 코드를 가지고요. 직업을 찾아다 표시할 수 있고요. 이 값 뒤에다가요. 가로 열고 그 다음 지역 회원 코드의 뒤에 있는 세 글자를 4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동부 서부 남부 북부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구하셨던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 열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M% 연산자 이용해서 오른쪽에 세 글자를 세 글자를 나머지를 4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어진 함수는 choose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hoose 함수 입력하시고요.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mod 함수 입력합니다. 오른쪽에 세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구요. right 함수를 통해서 J3을 주시고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을 4로 나눴을 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머지가 0이면 근데 0은요. 추주 함수는 0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1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나머지를 구한 값에다가 더하기 1 하셔야만 1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1이면 동부 그 다음 2면 서부 3이면 남부 4면 북부라고 나머지를 구한 값에다가 더하기 1 한 결과에 값들을 나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N% 연산자 이용하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은 동부 1이면 서부 2면 남부 3이면 북부라는 결과로 오른쪽에 직업 옆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작성하신 직업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기 참조 암수 두 번째 시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B3에 갖다 놓으시고요. 첫 번째 예제입니다. 표1의 제품 코드와 표2를 이용하여 상품명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명은 제품 코드와 그 다음 표2에 작성된 가일 코드와 사이즈에 교체하는 곳에 상품명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B18부터 D21 영역에 참조해서 저희는 상품명을 찾아올 건데 상품 코드가 B로 시작하면 1행에서 사이즈가 L자면 세 번째 열에서 범위 정한 영역에 행과 열에 교체하는 값을 찾아올 겁니다.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올 건데요. 행 열의 위치는 매치 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위치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문제 제시된 함수에 제품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라고 레프트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한 글자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사이즈는 찾을 수 있는데 가일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는 제품 코드 왼쪽에 하나만 추출하지 않고 제품 코드를 가지고 행의 위치 몇 번째 위치한다고 값을 찾아와야 합니다. 현재 자행이 작성된 표는요. BHNY 오름차순이 되어 있습니다. 매치 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B3에 갖다 놓으시고요. 행의 위치부터 한번 구하겠습니다. M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매치 함수 더블클릭 하신 다음 찾고자 하는 값은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방향키 이용하셔도 되고요. A3에 있는 값을 가지고요. 아래쪽에 표 2에 가서 몇 번째 위치한지 상대적인 위치값을 구할 건데 A18부터 A21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겁니다. F3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 현재 표 2에 작성된 데이터는요. 오름차순이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이 되어 있을 때는 매치함수에서 보다 작음에 해당한 데이터를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0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의 위치 마이너스 1은 내림차순으로 값의 위치값을 찾고자 합니다. 하실 때 사용하는 값입니다.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B라고 시작하는 제품 코드는 첫 번째입니다. 아래로 수식을 한번 복사해 보시면요. H는 세 번째입니다. H는 두 번째입니다. N은 세 번째입니다. 라고 상대적인 위치값을 구해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행과 열 열은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할 건데 오른쪽에 한글자를 추출해서 사이즈에 해당한 영역에서 정확하게 S입니까? M입니까? L입니까? 라고 옵션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커서를 B3에 갖다 놓으시고요. 인덱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저희는 상품명이 있는 영역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신표 행의 위치는 조금 전에 미리 구해놨고요. 마지막에 가서 신표 열의 위치도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할 건데 오른쪽에 한글자 라이트함수를 통해서 제품코드에 오른쪽에 한글자를 추출한 값을 가지고 어디에서 사이즈에 가서 사이즈 영역은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라고 입력하신 다음 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행과 열에 교차한 위치에 상품명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길에 제품상태 맛 포장상태를 이용하여 만족도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족도는 제품상태부터 포장상태 값과 표3에 있는 가중치 값을 각각 곱한 다음에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 곱하기 0.3 더하기 3 곱하기 0.5 더하기 2 곱하기 0.2 를 할 겁니다. 근데 가중치의 값이 현재 각각 곱할 배열의 형식이 다릅니다. 얘는 가로 얘는 세로 입니다. 둘 다 동일하게 세팅을 할 수 있도록 행과 열을 바꿔주는 함수가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포즈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행과 열을 바꿔서 가중치를 바꾸셔도 되고 또는 각각 제품 상태부터 포장 상태 값을 바꾸셔도 돼요. 편하신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 없는데 둘 다 가로면 가로 세로면 세로 동일하게 맞춰주신 다음에 곱하고 도할 수 있도록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썸프로덕트 함수를 통해서 값을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썸프로덕트 제품 상태 맛 그 다음에 포장 상태 까지 C3 부터 E3 을 선택하시고요. C3 부터 E3 까지 이제 아래쪽에 가중치를 참조하는데 동일한 가로 배열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함수 TR 입력 하시고요. 트랜스포즈 함수 선택하신 다음 가중치 값이 현재 세로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가로로 바꿔서 표시하겠습니다. 단 가중치 값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트랜스포즈 에 대한 가로 닫고요. 썸프로덕트 에 대한 가로 닫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3.4 라고 구해지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각각의 곱하고 더한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음 어 만족도는 계산하셨는데요. 만족도만큼은 하트를 표시하고 그럼 뭐 3.4면 하트를 3개 4.15는 하트를 4개 표시하고요. 그 뒤에 그 뒤에 5에서 만족도를 뺀 만큼 하트를 하얀색 하트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4 3.9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 제시된 int 함수를 통해서 정수값을 구해서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하트 모양을 반복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int 라고 입력하고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3.4 3.9 5 아래 내용이 정수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3 2 4 5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번 만큼 3번 하트를 검정색 하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앞에다가 커서 등호 다음에다 커서 갖다 놓고요. 리피트 라고 입력합니다. 리피트 리피트 안쪽에 커서를 두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요. 직접 텍스트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저희는 하트 모양의 검정색 하트를 표시하겠습니다. 큰따 큰 따옴표 닫고요. 심표 몇 번 조금 전에 썸프로덕트와 인트함수를 통해서 정수로 구해놨던 3이라는 숫자 3번이라는 값을 구해놨습니다.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3이라는 숫자 니까 3번이 반복되어 있고요. 아래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의 숫자만큼 검정색 하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검정색 하트 표시 뒤에다가요 5에서 만족도를 뺀 만큼 하얀색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리피트부터 맨 끝에까지 범위정에서 컨트롤 C 마이너스 컨트롤 V 하시고요. 이제는 검정색이 아니라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러서요. 우리는 하얀색 하트를 선택하고요. 인트함수를 통해서 구하는게 아까 3이었잖아요. 인트 앞에다가 5 마이너스 라고만 수정해 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제가 수정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나봐요. 값에 오류가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아 마이너스가 아니죠. 저기 앞에다 제가 마이너스를 리피터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였네요.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M%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입력했습니다. 5 빼기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를 입력한 것 같습니다. 앞에 검정색 하트와 뒤쪽에 하얀색 하트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M%라고 입력하고 수정하신 다음에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처음에 만족도의 숫자만큼 검정색 하트 뒤에는 5에서 만족도의 숫자를 뺀 값만큼 하얀색 하트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표 4에 가셔서 출석 발표 보고서 수행 교수평가 동료평가 값이 있습니다. 평가와 표 5에 있는 표 5와 표 6을 참조하여 평가 결과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 점수는 표 5를 참조하여 각 과목별 출석은 68 곱하기 10% 발표는 77 곱하기 20% 각각의 각 반별 참조하여 각 평가 반별 A반 B반 C반 에 또 따라서 비중이 좀 다르네요. 각 반별 항목별 비중을 곱한 값을 더하고 곱한 값을 더하여 계산 하고요. 평가 결과는 계산된 평가 점수를 표 6에서 찾아가지고 탈락 통과 우수 성적 이라고 표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6을 찾아오는 건 조금 있다 하고요. 우선 값을 평가 점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점수는 선프로덕트 함수를 통해서 곱아서 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 A반 B반 C반 계산이 나눠지지 않았다면 선프로덕트 라고 입력하고 저희는 출석부터 동료 평가까지 심표 아래쪽에 항목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프로덕트 함수를 통해서 곱하고 도한 결과 값을 표시할 수 있는데 현재 다행히 A반이니까 74.5가 맞지만 C반일 경우는 조금 다르죠. 계산 곱하실 값들이 좀 달라집니다. 반별로 각각의 해당된 값을 찾아가지고 곱할 수 있도록 수식을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시된 H룩업은 마지막에 표 6에서 찾아올 때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선프로덕트는 평가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옆에 보시면 옵셋과 매치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옵셋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위치로 이동하고 그 다음 매치함수를 통해서 찾고자 A반 B반 C반 에 해당한 값을 몇 번째 위치합니다. 라고 값을 찾아가지고 옵셋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서를 O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럼 선프로덕트 함수가 하는 역할은 알겠고요. 매치 하는 함수 역할은 매치는 MATCH 저희는 평가 반을 가지고 아래쪽 표 5에 가서 평가 항목 반에 가서 찾겠습니다. F3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 정확하게 일치라고 0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A반 1번 B반 2번째 C반 3번째라고 상대적인 위치값을 1, 2, 3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1, 2, 3 매치함수가 하는 역할이고요. 이제 옵셋함수를 통해서 옵셋함수를 통해서 A반일 때 A반일 때 첫 번째에 가서 옆으로 5개 해당한 영역을 가져다가 이따가 선프로덕트 함수 안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작성하면 좋을까 선프로덕트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선프로덕트 우리는 출석부터 N3까지 그래서 J3부터 N3까지 영역을 선택하고 심표 그 다음 아래쪽에 표 5에 가서 각각의 가져올 10%, 20%, 40%의 가중치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는데 그 값은 문제에 나와있는 옵셋함수를 통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시작점을 시작점을 H16을 선택하시고 H16셀을 선택하시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H16셀에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수십을 복사하더라도 모든 기준점은 H16셀 심표 행위 위치는 H16셀에서 시작해서 아까 매치함수를 통해서 123이란 숫자를 구해놨잖아요. 아래로 한 칸 아래로 두 칸 아래로 세 칸 A반이면 H16셀에서 아래로 한 칸 갈 거고요. B반이면 H16셀에서 아래로 두 칸을 갈 겁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은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그 다음 심표 이동을 할 건데 아래로 한 칸 또는 두 칸 세 칸을 이동하고 옆으로 한 칸을 이동할 겁니다. 옆으로 A반이면 다시 옆으로 한 칸을 갈 겁니다. 한 칸을 이동해서 심표 몇 개의 행과 열의 너비와 높이 값을 가져오실 거냐면요. 그 다음 현재 옵셋함수에서 높이 값은 높이 값은 1행 행은 높이는 하나고요. 그 다음에 너비 값은 출석부터 동료평가까지 세보면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의 열에 해당한 값을 가져와서 높이는 1 너비는 다섯 개 해당한 10%부터 10% 10%부터 10%에서 출석부터 동료평가에 해당한 한 줄이 올 수 있도록 1,5라고 입력하시고 옵셋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옵셋은요 기준이 있는 H16셀에 가서 아래로 몇 칸 위로도 갈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구해지면 위로 가겠지만 지금은 매치함수를 통해서 1,2,3 구했잖아요. 아래로 하나 또는 둘 세 개 갈 거고요. 옆으로 한 칸을 가서 행은 하나 높이 열은 다섯 개 행 열 그쵸 열은 다섯 개에서 1 그 다음에 열은 개수가 다섯 개입니다. 라고 5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옵셋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썸프로덕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엔터를 눌러보시면 74.5 라고 구해집니다. 아까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했을 때 74.5가 A반은 당연히 첫 번째 데이터를 참조했기 때문에 구해졌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C반의 데이터를 가지고 B반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 결과 점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점수를 가지고 표 6에 가서 기준에 따라서 탈락 또는 통과 우수 성적이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두고 다음에 컷을 갖다 놓고요. hlookup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hlookup 안쪽에 컷을 두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조금 전에 구한 값을 표 6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두 번째 첫 번째 행에서 값을 찾고 두 번째 행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니죠. 0부터 70 미만 70 이상부터 90 미만 90 이상에 해당하니까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고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 추루입니다. 추루는 생략하실 수 있어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각각의 평가 점수를 가지고 표 6을 참조해서 평가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썸 프로덕트 함수도 앞에서 해보셨는데 좀 새로운 함수가 옵셋 함수가 조금 처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옵셋 은 상대적인 위치 값 선택할 수 있고요. 시작을 H16 셀을 시작해서 행 그 다음에 열 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높이와 너비 값 만큼 숫자를 넣어서 그 영역을 영역을 썸 프로덕트 함수에 넣어 계산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 예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제는 표 7에서 표 7에서 출석일수와 1차, 2차, 3차 점수를 이용하여 수강평가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석일수가 17 이상이면서 출석일수가 17 이상이면서 1차, 2차, 3차가 모두 65점을 초과하면 패스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시고 조건에 만족하면 패스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할 겁니다. 그 다음 end는 조건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end 함수를 사용한 거고요. county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count if 부터 작성을 해 볼게요. count if 1차부터 3차까지 영역에 가서요. 직접 하는 게 어려우시면 마법사 이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1차부터 3차 영역을 선택하고 그 점수가요. 65점을 초과합니까? 큽니까? 65라고 입력합니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큽니까? 라고 조건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다 65점보다 큰데요. 그래서 만족한 데이터가 3건입니다. 1건입니다. 라고 숫자가 구해져 있습니다. 문제에선 모두 만족한다면 결과가 3이란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이 값이 county if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모두 만족한다면 3하고 같습니까? 네. 3하고 같아요. 그러면 True. 3하고 같지 않은 데이터는 False. 이렇게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end함수를 통해서 end함수를 통해서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은 출석일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17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17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두 번째 조건은 county if 함수를 통해서 작성한 수식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Enter.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True.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다면 False.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만약에 True는 저희는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요. 문제에 나와 있는 패스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패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True에 있었던 곳에는 패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7에서 결석일수와 1차, 2차, 3차의 점수를 이용하여 수강료 할인률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 할인률은 평균에 따른 평균에 따른 표 8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고요. 표 8을 참조하여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균값을 구할 거고요. 평균값을 아래 표에 가서 첫 번째 열에서 찾고 세 번째 열에는 할인률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V6컵이란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또한 결석일수가 0이면 할인률을 0.5를 더해달라고 더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포함수를 먼저 쓰셔도 되고 뒤에 쓰셔도 돼요. 평균값을 일단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레이지 1차부터 3차까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지금 퍼센트가 나오는 이유는 미리 백분율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84 백분율은 곱하기 100하고 퍼센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곱하기 100을 나눠준다 그러니까 100을 나눠준다면 84고요. 56점이고요. 83.6이고요. 이 값을 VLOOKUP을 통해서 평가표에 가서 할인율을 찾아오고자 합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V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찾을 값은 AVERAGE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참조할 표는 표 8에 있습니다. F산 눌러서 절대참조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 세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니니까 생략하시고 확인. 그러면 각각의 평균값을 가지고 수강료 할인률을 찾아왔습니다. 이 값에다가 추가하고자 추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더하기 IF 만약에요. 결석일수가 0이라면 0이라면 우리는 문제에서 0이면 0.5를 더 추가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0.5%를 추가하겠습니다. 라고요. 0.5% 그렇지 않다면 0%입니다. 0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0%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IF에 대한 가루를 닫고 엔터 눌러주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결석일수가 0인 경우는 0.5를 더해서 결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 예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여섯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표9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9의 목표와 실적을 이용하여 표10의 달성률에 따른 달성률에 달은 PS지급률을 참조하여 최종 PS지급률의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 PS지급률은 PS지급률 도하기 추가지급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S지급률은 찾아오시면 돼요. 함수를 VLOO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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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지금 제시되어 있는 룩업 함수를 통해서 달성률의 값을 가지고 찾고 결과는 PS지급률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추가지급률이 있습니다. 추가지급률은 PS지급률 PS지급률은 실적 나누기 목표로 계산해서 값을 찾아오면 될 거고요. 추가지급률은 달성률이 120% 이상이면서 또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그러면 엔드함수가 필요합니다. 간접경비 나누기 직접경비가 50% 이상이면 7% 80% 미만일 경우는 마이너스 5% 그 외에는 0% 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할 식이 좀 많은 거지 함수식 자체로는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걸 먼저 할까요? 추가지급률이 쉬우시면 추가지급률을 먼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찾아오는 작업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PS지급률을 찾아오시는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럼 PS지급률이 먼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PS지급률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PS지급률은 찾아올 건데요. 문제에 나와있는 VLOOKUP 함수가 아니라 LOOKUP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LOOKUP 함수 입력하시고요. 찾을 값은 PS지급률은 실적 나누기 슬래시 목표 실적 나누기 목표 계산식을 넣어주시고 그 값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면 표 10에 가서 찾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을 달성률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심표 결과는 PS지급률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하셔도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지급률을 찾아왔는데요. 이 식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문제에 나와있는 실적 나누기 목표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고요.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100분율로 바꿔 보시고요. 108이니까 108은 150보다는 작은 데이터 20%를 찾아왔고요. 125도 마찬가지로 150보다 작은 20% 83은 100% 안되니까 0% 라고 값을 잘 찾아왔습니다. 룩업 함수를 통해서 달성률 값을 구한 값을 첫 번째 가서 찾고 PS지급률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값을 찾아왔는데요. 룩업 함수는 지금 작성하실 때 인수를 또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안쪽에요. 값을 실적 나누기 목표로 계산하신 값을 두 번째 범위를 찾을 값과 결과값을 따로 주지 않고요. 한 번에 범위를 지정하면 첫 번째 열에서는 찾고 두 번째 열에서는 값을 가져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아까 구하셨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여러분이 쓰셔도 틀리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뒤에다가 더하기 추가 지급률을 계산할 건데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니까 엔드 함수가 필요하고요. 첫 번째 조건은요. 추가 지급률은 달성률이 아까 계산한 달성률 실적 나누기 목표가 120 이상입니까? 라고요. 실적 나누기 목표가 120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120 이상이면서 라고 되어있으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120 이상이면서 라고 되어있으니까 120% 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1.2 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그 다음 심표 두 번째 간접 경비 나누기 직접 경비가 간접 경비 나누기 직접 경비가 50%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50% 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0.5 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7%를 더 추가 할 겁니다. 7% 라고 입력하시고 숫자니까 큰 다운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달성률이 80% 미만 이면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달성률이 달성률이 달성률에 대한 계산식은 실적 나누기 목표 그 값이 80% 미만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다 80% 또는 0.8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마이너스 5%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는 0%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if를 두 번 사용하셨으니까 가로를 두 번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복사해 주시면 두 번 추가 지급률에 대한 계산식에 따라서 결과가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된 결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참조를 위에서 작성해 놓으셨던 수식이 있다면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실습하신 내용 맞게 작성하셨나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실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기 참조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